쪼꼬쪼꼬 야 비켜! 못 들어가잖아! 뭐지 요 녀석? 왜 가게 앞에서 농성 중이야? 가게가 뭐 잘못했어? 콩돌 밤돌이가 혹시 사기치거나 그런 거야? 야 비켜! 하하 또 너냐? 되게 자주 보네. 야 됐고 비켜 어째발. 봄하면 학교 다닐 때 입학식이 기억나지.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어.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입학이 다 안 되고 있어. 난 학교 가본 적도 없어. 야 비키라고! 비켜! 고마워. 이걸 막고 있냐?